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 지구과학의 기초편 OT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일단 제 기초편 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무래도 저 여러분들을 처음 뵙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같은 과에 석사까지 마쳤고 군복무를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하는 교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생도들에게 지구과학을 가르치는데 그걸로 군복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의 굉장히 여러 러셀 지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인강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 기초편 강의 제목을 더 비기닝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왜 더 비기닝이라고 지었냐면 이 기초편 강의가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지구과학 여정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비기닝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는 더 시크릿입니다. 더 시크릿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지구과학의 개념과 기출을 모두 다루는 강의. 그리고 보통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보통 개념 강의를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데 제가 기초편 강의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초가 좀 잘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뭐가 좀 어려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거라고 결심을 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수학 문제집인 수학의 정땡이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샀는데 이 문제집이 사실은 두 가지 난이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초편하고 심화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기초 말고 심화를 해야겠다. 심화를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화편 문제집을 사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1단원 조금 하다가 그 책을 접은 이후로 다시는 이 종류의 문제집을 이 브랜드의 문제집을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 브랜드의 문제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잘못했던 거예요. 기초를 하지 않고 심화부터 바로 하는 것은 마치 A, B, C, D를 하지 않고서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는데 방정식을 풀겠다거나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쉬우니까 그래도 뭐 좀 개념부터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조금 덜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과학 공부를 했으나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이 강의를 필수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 기초편 강의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것도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과학 1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설명 안 하고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과학 1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지구과학 1 수능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워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상식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구과학 1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제 개념과 기출 더 시크릿 강좌에서는 지구과학 1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당하는 내용은 조금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기초편 강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초편 강의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게 있다면은 아, 이걸 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아니, 선생님 저는 위도와 경도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거 대충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예요. 이게 엘리뉴와 라니냐 단원이라는 지구과학 1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지금 이 태평양에서 어디가 동태평양이고 어디가 서태평양일까요? 네. 이거를 보통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잘 보면은 여기 E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E가 East니까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W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서태평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틀렸다 이거야. 여기가 사실은 동태평양이고 여기는 서태평양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 밑에 써있는 이건 뭐냐? 이거는 경도 표시예요. 경도 표시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쪽을 W로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거를 기초평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위도와 경도 뭔지 대충 알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는 속도 뭔지 알아. 대충. 그 정도로도 부족해.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아는 설명을 제 기초평 강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초평 강의를 꼭 들어주시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더 시크릿 강의 듣기 전에 필수로 수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웬만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부만 좀 뽑아서 봐주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뭐 지구 자기장이라든가 밀도와 대류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들은 좀 빨리 넘기고 이 중에서 일부 모르는 내용들 특히 계절 변화의 자세한 원인은 웬만한 학생들이 몰라요. 요것만 좀 뽑아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속도 벡터 부분만 뽑아서 듣는다든가 요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1.4배속 정도로 수강을 하시면은 하루면 다 듣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전체를 완강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요렇게 세 줄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기초편 OT를 좀 해보았는데요. 웬만하면은 기초편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특히 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더 시크릿 요 강의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웬만한 다른 강사분하고 아마 차별화가 굉장히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시크릿 OT만이라도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요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